우리가 흔히 그 재수라고 한다면 그 아무래도 재수라는 그 단어가 재물운수의 그 약자이다 보니까요. 주로 그 재정적인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또 이해를 하게 됩니다. 재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운을 크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좌우도 합니다. 우리가 그날 따라 그 부지런히 무언가를 그 준비를 하고 그 모임에 가려고 그렇게 행동을 또 서둘렀는데도 또 어떤 그 이후로 또 행동이 늦어져서 그 시간이 그 많이 그 늦어진 상태로 그 도로에 나왔는데 바로 그 지연된 그 일 때문에 묘하게 우리가 또 그 사고의 그 현장을 또 피하게 되는 그런 그 전화유복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. 이게 다 재수라는 것이죠. 어떤 의미에서 그 재수는 또 이렇게 사고수를 그 피함과 동시에 우리의 그 생명이나 또 신체도 지켜주는 그런 또 행운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 큰 재수를 우리가 또 만나려면 우리가 또 이런 것은 꼭 챙겨봐야 합니다. 용이라는 그 동물은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. 그런데 그 열두 동물 가운데 가장 큰 그 힘을 상징하는 그 동물이 바로 용이기도 하죠. 그러다 보니 그 운세정계의 그 폭이 광폭이라고 합니다. 즉 행운이 그 터지는 사람은 그 큰 돈벼락을 만나게 될 그런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. 그 불운이 될 그런 일들 불행이 될 그런 일과 또 마주하게 될 사람들은 왠지 그 모습 또한 또 다른 애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꼭 주의를 해야 되겠죠. 또 이때 꼭 우리에게 재수가 필요할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용이 이렇게 7월이라는 이런 그 에너지의 그 절정의 달과 또 만나게 된다면 용이 지는 그 위세가 더욱 막강해질 것입니다. 이때 우리는 그 긍정적인 그 풍수의 그 순기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하얀 그 종이 한 장을 준비하셔서요. 7월에는 가급적 그 목표를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그 적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적은 그 메모지를 그 집의 동쪽 구역에 그 펼친 채 두시게 되면 또 아주 좋다고 하죠. 용이 주는 그 성추의 그 기운을 크게 그 몰고 오기 때문에 또 7월에 더욱 좋다고 합니다. 일들이 우리가 그 뜻한대로 달성이 되는 그런 그 힘을 얻는 것이죠. 그리고 돈복의 그 기운이라든지 또 재수의 그 기운은 사주체이면서 그 풍수 시도자인 그 우리 몸에 직접 또 강하게 그 내려오는 그 시기가 또 7월이라는 이 대목을 우리는 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용의 그 상서로운 그 기운에 최대한 그 흡수를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그 발의 접지력을 그 이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일몰 후에 그 걸어주시는 그 일이 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. 해가 진 후에 그 재수의 그 기운을 또 용이 주는 그 행운의 그 기운을 크게 그 뿌리내리게 해준다는 그런 그 풍수적인 또 설명을 우리가 또 참고를 해본다면 여러분들께서 그 동네 그 인근에 그 공원이라든지 또 운동장 이렇게 그 밤에 그 잠깐씩 그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경로들이 있잖아요. 30분도 좋습니다. 이 발끝에 용의 그 재수의 그 기운을 흡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되면 야 7월에 이런 그 큰 돈복을 만날 줄 전혀 그 생각을 못했는데 내게 이런 그 대박 같은 그 7월의 그 돈복이 찾아왔어 라는 그 말씀을 꼭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.